크리스천, 임도형, 리틀송해, 착한아이, 미스터트롯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로마서 6장 23절 최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해양경찰청 홍보대사 임도형 또봉이통닭 임도형 미스터트롯 임도형 장난꾸러기 임도형 리틀송해 임도형 트로트 신동 임도형이 화제입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는 임도형이 유소년부에 참가했다. 이날 방송에서 임도형은 내일이 외할머니 생신인데 외할머니께 선물로 드리고 싶다며 출연 이유를 밝혔다. 외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박명수는 송혜 선생님 닮지 않았냐고 말했고 임도형은 바로 송혜를 따라했다. 임도형은 미스터트롯에서 올하트로 1차전을 통과했다. 올하트를 받고 기뻐하는 임도형 드디어 펼쳐진 황금빛 물결 울면서 감사해하는 임도형 너무 기뻐서 넙죽 큰절을 하는 임도형 임도형은 홍자문의 올하트를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참 착한 아이다. 올하트 홍자문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임도형 임도형은 정동원의 올하트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참 착한 아이다. 임도형 그는 누구인가 출생 2009년 4월 30일 나이 11세 고향 충남 서산시 종교 기독교 학력 서산예천초등학교 재학중 이대로만 잘하다오 임도형 미스터트롯 출연 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작이었던 미스트로트에 박나래 누나가 패널로 출연하더라구요. 평소 나 혼자 산다를 보면서 나래 누나의 왕팬이라 혹시 미스터트롯에도 누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에 오디션 신청서를 보냈어요. 박나래 누나를 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했는데 아쉽게도 떨어지기 전까지 한번도 못봤어요. 첫방송에서 임도형 군이 엉엉 우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올하트를 받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제 앞순서였던 홍자문이가 너무 잘해 저는 당연히 탈락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무대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올하트인거에요. 감격스러웠어요. 그렇게나 엉엉 울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너무 많이 울었나 싶더라구요. 미스터트롯에서 가장 친한 사람은 또래 중에는 자몬이 정동원 형과 가장 친해요. 아무래도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삼촌들 중에는 김인석 삼촌이 가장 많이 응원해줬어요. 데디부와 유소년부가 컬래버레이션을 하는 미션이 있었는데 그때 인석 삼촌이 많이 도와줬죠. 대학부 옥진우 격은 종종 힘내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내주세요. 전국 노래자랑 서산편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께서 트롯을 엄청 좋아하세요. 자연스럽게 가요보다는 트롯을 많이 알게 됐어요. 친구들이 할아버지 노래 부른다고 놀릴 정도였죠. 그러다가 할머니 집에 노래방 기계가 생겼고 가족들끼리 모이면 집에서 노래자랑이 열렸어요. 저는 즐기면서 노래를 했을 뿐인데 가족들이 서산에 전국 노래자랑이 오면 출연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예심에서 반응이 좋았고 본선에서 인기상을 수상했어요. 원래부터 끼돌이었나 흥이 많아요. 엄마 아빠를 따라 돌잔지에 가면 결국 무대를 접수하고 나오죠. 흥겨운 노래만 나오면 몸이 저절로 들썩거려요. 좋아하는 가수는 김연자 선생님을 좋아해요. 8년 전쯤 선생님의 곡 10분 내로를 처음 듣고 팬이 됐어요. 선생님의 곡 중에서는 아침의 나라의 해설을 가장 좋아해요. 밝고 신나는 분위기의 곡이죠. 얼마 전에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불발됐어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미스터 트롯에 나오고 달라진 점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게 달라졌어요. 길을 가다가도 미스터 트롯에 나온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사인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 제가 사인이 없어요. 요즘에 부모님은 저보고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세요. TV에 더 많이 더 자주 나오려면 날씬해야 한다면서요.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예요. 촬영 때문에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주시는데 이젠 제가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도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최대의 고민은 무엇인지 노래를 더 잘하고 싶어요. 곧 변성기가 올 텐데 어떻게 하면 목소리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에요. 임도영 군은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즐기면서 노래하고 싶어요. 부모님께서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 대신 하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하시죠. 지금은 그냥 재미있게 노래하고 있어요. 해양경찰청 홍보대사 임도영 임도영은 8월 5일 해양경찰청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또봉이 통닭과 함께 해양경찰청에 치킨 100마리를 기부했습니다. 또봉이 통닭 모델 임도영 트로트 신동 임도영 또봉이 통닭 모델로 선정 임도영은 내일은 미스터 트롯의 유소년부로 출전해 순수하고 끼많은 모습으로 많은 사랑과 박수를 받았다. 특히 임도영의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이 착한 치킨으로 사랑받고 있는 또봉이 통닭의 이미지와 잘 맞아 모델로 발탁됐다. 교자 임도영 MC 김재원 아나운서는 임도영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용돈 드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임도영은 드려야 한다. 손주 보낸 게 힘들기 때문이다. 나도 할머니 생신 때 밥값 보탠 적이 있다며 웃었다. 크리스천 임도영 군께 꽃길이 열리길 응원하겠습니다. 착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임도영 군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